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크릿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콜백 URL,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렇게 코드 상에 포함시켰는데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폴더의 이름은 config라고 하겠습니다 설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facebook.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넣을 거고 json 파일에다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json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 따옴표로 얘를 묶어주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랑은 조금 형식이 달라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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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json 파일을 만들었고요 json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서 코드를 문텍스트로 넣으면 그거를 서로 읽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페이스북 크레덴셜 스펠링이 맞나요?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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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모 디렉토리의 config 밑에 있는 facebook.json 파일을 읽어온다 라고 require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봅시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저는 pm2를 쓸 거예요 그리고 pm2에서 start main.js ss 이고 watch를 킬 거고 ignore watch를 통해서 저는 sessions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과 데이터 디렉토리는 필요 없죠 그걸 안 쓰니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어디 있어요? db.json 아닌가요? db.json 파일 생길 거예요 그 파일들에 대해서는 watch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지 쟤들이 수정됐을 때 웹 애플리케이션이 main.js가 리로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nodemon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닌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됐는데 이게 출력된 이유는 이것을 콘솔 로그로 프린트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저기 있는 credentials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세팅이 끝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facebook.json이라는 파일이 있죠 저 파일을 여러분이 또 저걸 그대로 나중에 버전관리 같은 걸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보통 이런 식의 파일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facebook.template.json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데이터는 없는 형식만 있는 파일을 버전관리하고 facebook.json이라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파일은 git을 쓴다고 하면 gitignore 같은 걸 통해서 쟤를 무시하도록 처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얘까지도 버전관리가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갔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얘기였어요 이해가시는 분한테는 아주 유용한 얘기였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얘기 마저 합시다